직원 역량 강화를 고민 중이신 대표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신다구요?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곳을 찾고 계신다구요? 도움을 받을 사수가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시라구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기업 맞춤형 소프트웨어 현장 훈련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기업 맞춤형 소프트웨어 현장 훈련 지원 사업은 앱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현장 교육을 지원합니다. 내 외부 전문가가 기업의 니즈와 특성에 맞게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소프트웨어 전문 경력 및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는, 내부 전문가는 기업 내 선배 개발자를 말합니다. 내 외부 전문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성장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각 기업은 핵심만 쏙쏙 골라드릴 수 있는 단기 과정 혹은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가능한 장기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 기업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과정을 찾아 헤매는 건 그만! 기업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교육과정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하고 훈련 교사 수당을 지원하여 각 과정 진행 시 사용된 비용 또한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자, 그럼 절차를 알아볼까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응답하시고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별 기업 직무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이 설계되면 설계된 교육을 시스템에 등록 후 교육을 실시합니다. 과정을 모두 수강한 후 비용을 신청하면 모든 과정이 종료됩니다. 기업 성장의 첫 걸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개발을 통한 스타트업의 성장!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함께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의 성장 목장, 목사 değişik succeeds 자막에서 savory § threshold wave predictive 아멘